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호주에서 열리는 제6차 한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해야 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 양국은 유사 입장국 차원에서 양국의 인퇴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. 전문가들은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된 지 5개월 만에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더 다양한 전력이 호주로 나갈 수 있는 물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한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는 2013년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경년으로 진행되어 오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.